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약세를 보였던 지수가 오후 들어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힘을 내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에서는 곧 국채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곧 바닥을 찍겠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보다 판단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지금 시장이 바닥 맞습니까?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재 바닥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지표 자체가 모두 다 다이버전스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이격도가 그만큼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따른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컨비언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수렴을 앞두고 다이버전스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국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채에 대한 가격, 결국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금리에 대해서 서서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이런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주식시장의 현재 외적인 부분 자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미적지근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큰 힘없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지표 자체에 대해서 의존하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반대 매매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양상,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고 저는 현재 구간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바닥꽃력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1%대 상승, 빨간불을 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네요.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4%대 상승,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전자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HBM 관련 주가 오늘 강세입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HBM 관련 주 조금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SK닉스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것이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테슬라도 하반경성을 오늘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3.8%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기술주로서 미국 증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엔비디아와 관련된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STI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TI가 다시 한 번 더 갭 상승을 붙이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종가까지 이 상황 자체가 계속적인 유지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오사트 기업 안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SKNX와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만큼 물량 자체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 이런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적인 추이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어느 의미 있는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현재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현재는 가장 유망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텍터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텍이 방열판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성능이 상향될수록 이런 방열판에 대한 부분 자체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텍은 자회사 미남이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살펴볼 종목이 두 개 있죠. PSK홀딩스와 DIT인데요. 참 쉽지 않은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PSK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후공정 안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를 좀 더 이어가면서 정고점 부근까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DIT가 한번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조정폭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이상까지 돌파가 나왔던 가운데 현재는 16,000원 밴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지금 현재 SKNX와에 대한 관계가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SKNX에 대한 실적 전까지는 좀 더 상향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좀 더 집중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이슈가 어제 오늘 참 많았죠. 합병 승인과 또 미국에서 진페트라 한국에서는 램시마 SC라고도 하는데 진페트라 FDA 승인,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오늘은 상승세를 좀 제대로 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합병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약속이나 한 듯이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셀트리온 주가 취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져 갔던 부분이었고 다만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결국 하반경성을 나타내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과정이라 보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함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수출 물량을 담당하는 기업이었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국내 물량을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합병 이슈는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하반경에서 보이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2차전지에 쏠려있던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씩 넘으면서 지수를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것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당분간 이런 셀트리온 그룹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재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붙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제약적이 상대적 강했다면 바이오도 지금 현재 낙폭과 대의의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오늘 가상화폐 관련 주도 오전부터 뜨겁죠.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ETF로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 그래서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비트코인도 상당한 급등 양상을 나타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좀 눈여겨볼 기업들이 오늘 위지트가 오늘 강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곧장 이어서 우리가 오늘 또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 가상화폐 관련 주라고 하죠.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두나무고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비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 기업들이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다날이나 위메이드, 갤럭시아 모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가상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ATM 인베스트나 TS 인베스트, SB 인베스트 같은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다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날은 휴대폰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2023년도 2분기까지 점유율 40%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다만 현재까지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해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하반경선을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우리가 페이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주가가 일전에 상당한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이 페이코인에 대한 가격도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390원, 1차 목표가는 4,3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 다날의 혹시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모든 날? 네. 이 다날의 회사가 왜 다날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다날이라는 회사로 명칭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까지 주식시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다날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